안녕! 태워 얼굴! 끝! 아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갈게요. 야 장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왜요? 우리 조직 만든다 해놓고서는 가구도 배치를 안 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녹화해야 돼. 그럼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어! 아마 그 녹화 지금 테이프 돌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PD들은 무슨 맨날 뭘 알려주지도 않고 시작을 하냐?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러고 살아야 되니 얼굴 똑같기. 그러니까.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2편으로 또 찍는다 했는데 오늘은 뭐 로켓단 이제 뭐 그런 조직을 만들기로 했는데 오늘 뭐 뭐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여기가 저희 기지인 거죠? 아마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 촬영 스튜디오가 되지 않을까? 창고.. 창고 아닌가? 창.. 창고? 그러니까 되게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겼어. 완전 별로다. 안에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 그거! 오늘 그래서 그 가구 사러 가야 되는데 그 가구 사러 지금 너희 촬영할 거야? 그걸. 어? 어? 어 그러면은 오늘 가구 사면 그 돈은 누가 내요? 어 당연히 너희 월급에서 꺾는거지!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죽어야 되는 거죠. 일로 와봐. 나가자. 자기자닥 야 너희 그거 부셔야 되니까 너희 그럼 또 수리비 빼는다. 내가 한거 아니야가지고 나도 한거 아니야 아들아 아니 그래서 PD님 PD님 어디imin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어 아까도 말했듯이 너흰 그래서 그 거고 그 너희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된다고요? 전 힘쓰는 거에 자신 없어서 아 나 사실 그 내가 팔이 또 아프잖아 엄살? 아니 진짜 아프다고 진짜야 어디요 어디요 얼굴도 다쳤구나 누가 때렸어요 야 야 야 너 내가 때려준다 진짜 바스코 너 때린다 죄송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야 그래서 오늘 어? 또 사러 나가야 되면 우리 돈으로 깎긴 되잖아 진짜 아휴 한 수밖에 안 나온다 일단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 그냥 차라리 가구를 만드는 거보다 가구를 사오자 아휴 오목아 아휴 진짜 우리 이런 것도 찍으면서 어? 돈도 얼마 못 버는데 그냥 우리 그냥 차라리 알바할까? 저기 있네 편의점 어 어 저 먼저 갈게요 야 야 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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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안 돼 야 근데 여기 근처에서 가구를 어디서 사냐? 몰라이 뭐 건물만 있지 뭐 딱히 가구 좀 안 보이는데 어휴 하 하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야 놀이터에서 의자 떼가가지고 의자 가져갈까? 이이아하 이이아하 아어 힘 세네 오목이 야 오목이가 직접 만들면 되겠다 오늘 앗 오목이가 직접 다 만들면 되겠다 아헤 나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갑자기 머리가 아 빈혈 아 진짜 여기 근처에 뭔가 있을텐데 가구점이 하나도 없냐 어떻게 된게 여기 무슨 질이냐 아 여기 미용실이야 미안하다 어 여기 미용실인데 아 어머니 머리 좀 밀 때가 되긴 됐지 여자 화장실 어 여자 화장실 어 야야 뭐하는 거야 뭐야 뭐 유코 아 야 이럴 때가 아닌데 가구가 없어 가구 아 진짜 빨리빨리 찾아요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금 백년 후 아이고 오목이야 이 맘 빨리 건너 빨리 건너 아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될거라고요 분명 아니 아니 뭐가 이렇게 돼 아니야 그 그 그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직접 만들자고 근데 진짜 그거 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 여기에요 여기가 정답이야 그래 여기를 들어가 보자 아무것도 없어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아무것도 없잖아 아휴 그러게요 다시 돌아가자 일단 우리 아무것도 못만들고 그냥 오늘 방송 끝날거 같다 진짜 아휴 그래도 올릴 수 밖에 없겠죠 몰라 이거 PD가 알아서 하겠지 아휴 몰라 야 가자 야 가자 뭐 우린 꿀잼이니까 어? 어? 뭐야 이거? 어? 설마 돈? 월급? 짜란 몽골로 할게요 어? 나도 몽골로 할게 어허허허 아 너 먼저 봤으니까 오목이 먼저 오목이가 할거에요 피디님 오목이가 할거에요 오목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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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갈게 나 퇴근할게 안녕 저기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네? 도망갔대요 도망갔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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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재밌는 만들기 시간인가 보다 이제 거기다가 제가 재료를 못 구해오시는거 같아가지고 제가 재료를 좀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 재료가지고 그 아이템 좀 만드세요 네? 의자 만드실라구요 이걸로 만들래요 레일에 참나무판자 마인카트 다락문 문 밤블로 이걸로 어떻게 의자를 만들어요 아니 그 그러면은 그냥 그 퇴사하시던지요 오목님 아이 그래 그래 아 그리고 그 월급 해놓은거랑 그 정산해보니까 그 깨먹은게 더 많아가지고 그거 다 빚으로 갚아주셔야 될거 같은데 그 정산하시고 가세요 열정패이 파이팅 으음 으흐흐흐흨 뭐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애 하아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íb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다 으에잇 꼭 성공합시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아 이건가보다 어어 어 요거다 이거 일단 한번 읽어보자고 어 일단은 오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되게 방법 간단한데 뭐야 쉽잖아 이정도면 문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야 한번 만들어보자 자 일단은 자리부터 설명을 하자고 자리 어디다가 할까? 너 어디다 할래? 어 그럼 나 이쪽으로 하지 뭐 어 나는 그러면은 일단은 의자부터 만들자고 자 보자 일단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먼저 참나무 반블럭을 노래 그리고 여기다가 다락문을 의자 느낌이 나야되니까 자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뒤쪽에다가 참나무문도 달아줘 달아줘 이렇게 짜란 이러면은 나무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산다 근데 여기 어떻게 앉아요? 그냥 이렇게 앉는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마인카트를 줬지 자 봐봐 참나무판자를 이쪽 두칸을 두고 이렇게 하나를 둬 자 그리고 이쪽에 레이를 짜잔 이렇게 두고 요 위쪽에다 마인카트 두면 된다 자 이렇게 에이 이거가 또 어떻게 의자가 만들었죠 한번 해봐 자 여기다 이렇게 밀고 짠 오! 잠만 오 뭔가 되는 느낌인데? 오 설마 이거 진짜인가? 자 이제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부수고 오 이쪽에다가 여기 밀어서 넣으면은 헉 의자 완성! 헐 우와 편해 오 되게 편하다 야 안락해 오 자 이제 이러고 우리 이제 탁자를 만들면 되는데 너 탁자 거기다 어떻게 놀라고 만든거니 거기다가 탁자 어디 너가 공간을 다 차지하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는거야 너 너 무슨 요쪽에 그 안내데스크니? 안녕하세요 오목이에요 탁자비입니다 아 그 그래? 자 테이블을 이제 놔줘야되는데 테이블은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자 하나 둘 자 이런식으로 놓고 여기 하나를 부수면 되겠죠 자 이런식으로 짜잔 그리고 요쪽에다가 이렇게 앉으면 야 이거 사장님의자인데 사장님의자 봐봐봐봐 짜잔 사장님의자 오오 이거 완전 참고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야 이거 피디님 이거 잘하셨네 이거 선택 잘하셨네 어 웬일이래 그러니까 피디님 항상 하는거 없었는데 뭐라고? 아니야 아니 너무 사랑스럽다구요 그쵸 아예 물론이죠 ㅋㅋㅋㅋㅋㅋㅋ 피디님밖에 없어요 알라뷰 아 자 이거 팔아야된다 하흥 자 일단 이런식으로 이야 이거 되게 간단하다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대박대박 아유 그 그래서 뭐 이거 이거 만들고 뭐해요 이제 어 오늘 녹화 끝났어 아 끝난거야 이제 가자 그럼 이거 찍었다고 돈 받는 거면 이거 돈 왕창 벌겠는데? 그러니깐 대박인데? 오늘 돈을 좀 묶은 것 같은 느낌? 아 맞아맞아 오늘 녹화 하나 더 있어요 네? 아 녹화 하나 더 있다고요 뭐해요 빨리 이거 쳐요 어 알았어 나도 너가 대신 쳐줄래? 하나 둘 셋 나도 쳐줘 하나 둘 셋 컷!